SBS 사장배 여자 미니 축구대회 골 때린 그녀들 슈퍼리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 킥. 골 때녀 최장신 이해정 선수와 최단신 서기 선수의 대결. 정말 키가 두 배입니다. 오 무서워 멀리 던지네요. 이영진 다가오는 병석. 벗어나게 놔뒀습니다. 자 굴려주고요. 자 이영진. 자 천천히 끌고 올라가는 이영진. 석이 끊었습니다. 오케이 커트. 석이 석이 석이. 액션 스타의 볼입니다. 어 이해정. 발로 잡아놓는 거 보세요. 이해정과 석이 24cm 차이예요. 손승현. 이영진 막아 세우고요. 어 서른타 서른타 서른타. 어 좋아요 야. 골이 탁하고 멈추네요 그냥. 아 손승현. 정혜인 돌파 정혜인. 정혜인 좋아졌죠 정혜인. 아 이영진 좋아졌. 때리나요 바로 때리나요. 아 이영진. 아 이영진. 오케이 고. 저런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발라드림의 골킥. 오케이 굿. 오 민서킥 좋아요. 서희타지야. 서희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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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잡아내려고 하는거죠. 아 답답습니다. 와 지금 트래핑이. 자 굴려주고요. 이영진. 이영진. 아. 골 따느라. 자 굴렸어요. 아 끊어내는 정혜인. 서희가. 아 서희. 서희야 왜 좀. 아 서희. 오 이게 정. 올렸어요.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서희 끊었습니다. 정혜인 따라가고요 경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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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소. 올렸어요. 오. 최윤형. 나이스 퍼치입니다 최윤형. 네. 경소 맞고 벗어납니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자 이영진. 여유있어 여유있어. 자 천천히 끌고 올라가는 이영진. 그냥 갈아요. 그냥. 아 찔러졌어. 괜찮아 괜찮아. 이해전이 끊어내고 문지인 따라갑니다. 문지인. 오. 밟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오. 오. 문지인. 자 석이에요. 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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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다시 한번. 정혜인. 딱. 아. 약자는 어중간에게. 오케이. 자 손승현이 굴려주고 정혜인이 잘랐습니다. 오. 알리. 오. 이형진. 자. 손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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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 걷어내죠. 오. 자 이번에는 올렸어요. 해당. 자 이번에는 올렸어요. 해당. 해당. 자 이번에는 올렸어요. 이해전. 이해전. 오케이. 굿. 아 끊어내는 정혜인. 야. 자 굴렸어요. 해당. 야야. 야야.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 진짜. 깜짝이야. 자 올렸어요. 자 다시 한번. 석이. 석이가 갑니다. 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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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질려봐. 자 석이가 좀 자유로운 공간으로 경서에게. 어어. 어어. 넘어졌어요. 석이야. 골인. 경서 따라갑니다. 경서. 어 이형진 보세요. 네 이형진. 아 빨라 이형진. 이게. 정혜인에게 잘렸습니다. 경서. 그렇지. 차분하게 잡아놓고. 경서. 좋은 공간. 경서. 잘 해놨어요. 엑스전의 스타 위기탈출합니다. 경서. 올렸어요. 아 혜진. 안 닿았잖아, 안 닿았잖아. 꺼냅니다, 꺼냅니다. 정신 차려. 굴렸습니다. 자, 이해적. 정혜인 따라가고요, 경서. 골 멈춰 세웠습니다. 자, 정혜인. 바깥쪽으로 몰아, 바깥쪽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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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해적이 뒤에 비어 있는데요. 오, 위험하죠. 자, 정혜인. 경서와 석이를 등진 상태에서. 들었었어. 석이가 끄집어내나요, 경서. 바로 올렸어요. 이형진 막아 세우고요. 정혜인.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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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여기 11번, 11번. 이해적 따라갑니다. 손승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해적 파이팅! 정혜인의 킥입니다. 빨리. 문재인, 하지만 뒤쪽에서 알리가 차단합니다. 줘도 돼, 줘도 돼. 정혜인 굴려주고 이해적. 정혜인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석이가 눈치챘어요. 그렇죠. 리턴할 때 눈치를 챘죠. 아, 저기서 슛 때리기 하는구나라고. 저기 이번에 올려. 김이지, 감싸. 올라가. 올라가. 자, 뒤에 석이 거야! 뒤에 석이 거야! 석이! 헤딩! 석이! 아, 석이 센스. 경서! 경서! 경서 돌아섰어요. 경불! 슛! 석이, 경서. 대단합니다. 이영진. 석이가 잘랐습니다. 나이 던다. 석이! 석이 앞으로! 석이 앞으로! 석이야! 석이! 경서 쪽을 봤지만 정혜인이 지켜냅니다. 더 있어! 더 있어! 서 있어! 정혜인 선수를 그런데 떼어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뒤로 빼주고. 이영진! 어우! 석은 탁으로. 석은 탁으로. 석은 탁으로. 민진! 어, 반칙이죠. 밀었죠, 뒤에서. 석은 탁 선수가 밀었습니다. 자, 정혜인 선수의 직접 프리킥! 정혜인 킥! 오! 민서 박보가 타면서 코너킥이에요. 그렇지! 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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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으로! 자, 정혜인! 경서 끊었습니다. 골! 앞에다가! 경서 골! 자, 석일! 자, 석일! 로빙패스로 경서에게! 경서 골! 경서 따라갑니다, 경서! 경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라인 밖에서 잡으면서 핸드볼 반칙. 못 맞아. 할 수 있어! 경서! 경서! 자, 수비벽 잘 지켜낸 액셔니스타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슈팅 가능한 위치. 자, 올렸어요. 석일! 정확하게 배달이 됐는데요. 들어오잖아, 들어오잖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안 돼. 때려! 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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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윤현 곱키퍼 결국은 막아냅니다. 후반전 이제 갈라드림의 공격으로 시작되겠습니다. 후반전 시작됩니다. 자, 살짝 내주러 경서. 뭔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나이스! 빵! 자, 걷어내는 유영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틀릴 뻔했습니다. 좋아! 내보내, 내보내! 경서! 경서! 아, 문재인 어리둥절! 나와, 헤이 라인! 나와, 헤이 라인! 나와, 헤이 라인! 길었어, 길었어, 헤이 라인. 동료가 없었는데. 척이! 세기야! 석이야! 석이야! 자, 손승현!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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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골이지! 정혜인! 아, 제 골이지요! 다시, 다시! 안 닿았어, 안 닿았어!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동점골 기록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경서가 뒤로 물러나고요. 경서! 벗어납니다. 아무도 안 속아요. 뒤로, 뒤로, 뒤로.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아, 빼줬어요. 경서! 경서! 소풍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발라드린 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지금 플레이거든요. 연준아, 그렇지. 연준아, 잘 잡아냈습니다. 나이스, 잘한다! 정서야! 정서야! 최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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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서! 움직이죠. 손승현! 손승현! 아! 이형진이 막아냅니다. 다시 한 번, 경서 다운. 정혜인이 올렸고요. 정서! 자, 뒤로! 오! 대고! 임서! 자, 손승현! 내보냅니다. 오! 자, 이영진! 가야 해, 가야 해! 서기! 어, 경서! 가야 해, 가야 해! 경서! 끌고 갑니다! 경서 태워놓고! 서기에게! 끌고 갑니다! 경서 태워놓고! 서기에게! 서기! 서기 끌고 가죠! 하지만! 하지만 문지인, 정혜인, 경소, 손승현.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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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나요? 때리나요? 바로 때립니다. 정혜인. 정혜인. 영불이 슛. 정혜인. 굴려줍니다. 굴려줍니다. 석이, 석이. 석이, 석이. 석이, 석이. 석이 앞공간이 열렸어요. 가운데, 가운데. 하지만. 정혜인. 정혜인이 빠르게 복귀하면서 공마크합니다. 경소 돌아섰어요. 경소. 경소 돌아섰어요. 경소. 최윤형. 계세요, 계세요? 불어, 불어. 발라드림의 볼입니다. 죄송해요. 손승현. 강하게. 발라드림의 볼입니다. 석이. 고쳤어요. 고쳤어요. 잘해요, 손이. 손인데 넘어지고 나서 넘는 거죠. 미끄러져 넘어지다가 이제 손에 닿았느냐. 예! 패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해 보다. 해 보다. 오케이, 오케이. 해 보다. 자, 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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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골! 발라드림 리드를 다시 한 번 잡습니다. 아! 경석! 발라드림! 자, 액션이 스타의 킥오프입니다. 자, 뒤로 빼주고. 이영진. 오! 손은 팍 머리에서 쳤어요. 자, 이영진. 나이스! 석이! 아웃! 아웃! 오! 자, 경승현. 정혜인. 아, 너무 세게. 민서, 장판. 들어갔어, 들어갔어. 나이스. 플레이, 플레이. 정서, 달려봐. 플레이, 라고. 자, 민서 잘 던졌습니다. 자, 정혜인. 정인. ourc! 서른타리えて 있습니다. 정해imbus거.. 서륵타리 ada.. 서른타리ка.. 정의, 정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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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안 했지! 제가 안 했지! 제가 오늘 사고친 거! 문지! 동점 볼입니다 동점 볼! 괜찮아 괜찮아? 나는 한 게 없는데? 나는 한 게 없는데? 자 갑니다! 자 갑니다! 하지만 이혜정의 맨마킹 오! 평소 데려가네요 평소 자 발라드림의 볼입니다 자 굴렸어요! 다시 한 번! 자 문지인 그리고 이혜정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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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서 패스를 줍니다 자 올렸습니다 오! 이혜정! 자 올렸습니다! 오! 이혜정! 머리보다 낮은 가슴 트래픽이 그냥 석이야! 석이! 석이! 석이야! 석이야 뒤에 뒤에! 빽빽! 자 다시 한 번! 오! 정의! 슛! 이영진! 자 병서의 킥인! 자 병서! 석이! 손순현! 자 이영진 막으려고 다시 한 번! 자 손 맞고 벗어놨습니다 코너킥! 자 굴렸고요! 슛! 천하의 석이가 이걸 헛발질하네요 빨리! 바로 올랐어요! 오! 손순현! 자 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 어려웠어요! 살림했습니다! 경서! 오! 서문타격에! 오! 미끄러졌어요! 이거는 뭐 본인이 넘어진 거예요 손순현! 정혜인 압박합니다! 정혜인의 압박! 아 황급이 얻어내는 손순현! 미쳤고요! 자! 미쳤고요! 미쳤고요! 자! 역전! 역전골입니다! 역전골! 역전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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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서의 슛. 나이스 나이스. 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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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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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막았어요. 빗나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번에 한 번에. 오케이 굿. 혜인이 와 혜인이 와. 정혜인 갑니다. 손승현 멀리 찰채비 굴렸어요. 석이. 석이 흘러나갑니다. 경석 따라갑니다. 아 이게 길게 나가는군요. 석이가 끊었고요. 바운드가 어렵습니다. 바운드. 오 정혜인. 나와! 서른 탁. 석이에게 왔으면. 아 경서에게 빼줬네요. 아 경서 이렇게 빼줬네요. 경서! 최윤이 형, 던지지요. 자 이해정, 이해정. 자 경서 등진 상태에서 일단 물러납니다. 자 이해정! 자 문진, 문진! 빨리 내려와! 하지만 정혜인. 정혜인 역시 믿음직한 에이스 이럴 때. 집중하고 있어요. 정혜인. 이형진! 이형진! 경기 종료입니다. 경기 종료. 자 액션이 스타 대 발라드림의 경기 최종 스코어 3대2. 텔레스코어로 액션이 스타가 발라드림의 대역전승을 거둡니다. 오늘은 드디어 챌린지 리그가 개막합니다. 파이팅! 슈첼리그로 아주 그랜드해졌지 않습니까? 이번 챌린지 리그는 독해졌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스파르타식 체력 훈련을 했답니다. 역시 원더우먼은 하석주 감독이 능력자들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고 합니다. 저희가 떨어지니까 우리를 얕볼 수도 있잖아요. 과감해진 플레이를 할 겁니다. 올렸습니다. 김가영! 김가영! 볼키픽! 김가영! 김가영 치고 달립니다! 김가영! 김가영 치고 달립니다! 김가영! 빨리!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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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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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리커버리! 김가영! 엄청 빠르네요. 예. 킥이! 킥섬 있습니다. 예. 무릎을 꿇으면서 뒤후방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우! 오! 킥섬이 밀려나요. 대단합니다. 하나 나가! 하나 나가! 김승혜가 있으니까 이게 공간이 안 열리네요. 정확하게 수비를 한 주고 있어요. 김가영에게 김승혜! 오! 오! 오!!!! 우와!!!! 우와!!!! 한글자막 by 한효주